츄러스 만들다가 망해서 결국 츄러스제비 만든 무당탕탕 썰 들려줄게 시작! 먼저 팬에 버터를 녹여주고 흑설탕, 체에 걸은 밀가루, 우유를 넣고 섞어줘 반죽이 뭉쳐지면 계란, 바닐라 익스트랙, 소금을 넣고 한 번 더 섞어줄건데 팬이 뜨거우면 계란이 익을 수도 있으니 차가운 그릇에 옮겨서 하는게 좋을거야 이제 이걸 짤주머니에 넣어서 짜기만 하면 츄러스 끝인데 짤주머니가 터지는 대참사가 발생했어 짤주머니를 사오면 되잖아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면 되지 짤주머니가 없어서 깍지에 손가락을 넣어서 하나씩 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형이 선택한 길이에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세요 우리 잼민이는 나중에 훌륭한 해병대로 성장하겠구나 안되면 될 때까지 악으로 깡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츄러스에 설탕과 계피가루를 골고루 묻혀주면 미니 츄러스 끝 도저히 그 짓은 더이상 못하겠어서 남은 반죽은 그냥 이렇게 툭툭 떼어서 튀겨줄거야 이게 바로 츄러 수제비구나 뚝딱